그런 날도 있는거지 중급 노려볼까요? 이럴수가 아! 내가 벌써부터 이거 왜 그러지? 아 지금 아니라고 10개부터 피카소로 해야돼 나 순간 바꿔 뽑은 줄 아네 무조건 하트 사성 저를 떴으면 좋겠다 근데 사성도 괜찮은 것 같아요 차라리 애매한 SR 먹는 것보다 카톡 보고있네요 아니 다이탱코라니 제발 좀 안돼 제발 전 뽑기로 많이 뽑아봤어요 제꺼 말고 다른사람꺼 내꺼 말고 다른사람꺼 와 이거 내꺼인줄 알았네 족제비 기분이 나쁘네 제꺼 말고 다른사람꺼 뽑아봤습니다 삐까비 삐까리 내가 뽑은 줄 알았네 족제비 아 이거 좋은거 안나왔어 이게 내가 스물 둘 뽑기였죠 이게 스물 두개 뽑기 거기서 지금 내게 뽑았고 예 알겠습니다 다이아 옥 아 뒤에 밀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10개부터 5님까지 나가겠습니다. 하트판을 그려야지. 어? 모모카. 아, 이러지. 어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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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, 이게 아니야. 깜짝이야. 네. 안 돼. 가끔 제가 흙을 뽑거든요? 설마. 너무 안 좋은데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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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 봤어요. 네. 딱 한번. 망친 적이 있었거든요? 안 돼. 맨날 평타이상 쳤는데 이럴 수 없다고 내 계정은 망쳐도 되지만 다른 사람과는 안돼 왜냐 내 계정은 내가 뽑아서 안나오니까 그러는데 다른 사람은 기분 나쁘거든 뽑아주면 원님을 들어서 10개 남을 때만 이렇게 원님을 합니다 그 이때는 왜냐면은 처음부터 원님을 사면 미친 뽑기하는데 한시간 넘게 걸린다 이러다가 좋았다 제발 나의 부정은 틀리지 않아 어 아 내가 먹은 줄 알았는데 제발 내가 먹은 줄 알았는데 저거 안 돼 이게 두번째 똥캐리 들을 수 없어 두번째 똥이 제발 분발하자 부족은 두번 돌려야 돼 아니 그거 컴퓨터에 대놓고 해야 돼 컴퓨터 화면에다가 심각한데 이거? 제발 안 돼 하나만 먹자 아니야 하나는 아니야 한 세 개는 먹어야 되는데 지금 와 진짜 이런 두 번째 똥손인데 제가 이런 게 못 뽑은 적이 딱 한 번 있었거든요 스무 장의 SR 하나도 안 나왔을 때가 있었어요 스무 장 뽑아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려나 두 번째 타대로 혹시 오래 걸리나요 와 진짜 왜 안 나오지 이거 이 캐릭터 지금 한 분 두 분 세 분 남았어요 네 분 오래 걸리는 제 거 뽑을 거 많은데 어떡하지 아니 이번 좀 잘 뽑으면 빨리 가겠는데 아 어떡해 아 나 왜 이렇게 하나 베렸네 안 돼 안 돼 거기에 threats 응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언니 있 bits del 쇼 으 펄 쇼 둘 샻 토, 샷, 카이, 진, 렛, 자이, 젠 부왔다 하나 괜찮은 거 부왔다 막판을 밟고 가자 막판을 밟고 가자 잘 망했어 막판을 밟고 가게 막판을 밟고자 아니다 두 장 남았다 막판을 밟자 요, 토, 샷, 카이, 진, 렛, 자이, 젠 막판 막판을 밟고 가게 아, 나 잘못된 줄 알았는데 하 아, 막판 잘못된 줄 알았는데 막판 딱 떠가지고 아, 씨 이 계정은 불운의 계정인가 망했다 아, 죄송합니다 아, 사선 하나밖에 좋은 게 안 먹었잖아 와, 태행구까지 나오고 막판은 이런 거지? 막판은? 어? 이런 거지, 막판은? 후, 좋아 막판은 이런 거지 아, 물론 바냐 뽑으셨으면 모르겠는데 막판은 그래도 사선과 바냐 만족한다 어? 20만 원 질러서 바냐 못 먹은 사람 많은데 이거면 만족한다고 좋았어, 막판 아, 다행이다 아, 시동타는데 막판은? 어? 아니요? 뭐